저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 인사받을 읽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애로점도 있었고 이번에 총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한 총평 회장님 열심히 우리 11개 동료들이 준비를 해줘서 아마 잘 맞춘 것 같고요 좀 더 즐기는 후배들이 더 많이 왔으면 더 좋은 대회가 되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 후배들이 더 불안한 대회를 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홍보하십시오 예 괜찮아요 홍보하십시오 11.6개 아이디 한번 해야죠 파이팅 한번 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...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알려드 των